한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응답하라 한판승부 시간 김성현 소장과 진중권 작가에게 직접 묻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진중권 작가님께 질문 0002번 쓰시는 분이 교수님 내일 국민의힘 대선주자들 면접화가 하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스케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 맡으셨는데 어떤 각오십니까 이것만은 후보들이 꼭 묻겠다 싶은 질문 있으실까요 그건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건 맘었다 사실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오늘 자료를 지금 보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사실 이걸 제가 수락한 것은 원래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아마 그 당에서 제가 감당이 안 될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진짜 감당이 안 됐나 그래서 실현이 안 됐죠 그래서 좀 유감이고요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내세웠습니다 하여튼 나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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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칠하게 할 것이다 질문을 두 번째 이편 저편 가리지 않고 매우 까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나중에 누구 질문이 더 좋았니 누구 질문이 이런 얘기 나오면 나 안 할 거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고요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성사가 된 거고 그 자료를 아까 오다가 좀 봤는데 제대로 할 작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보들 신상자료라고 보냈는데 그분들의 흑역사만 모아놨더라고요 제가 찾을 것 없이 그렇군요 그래서 압박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풍부하다 나중에 방송에도 많이 써주세요 진중곤 화이팅 좋습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고 김성희 소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1263님의 질문입니다 소장님 오늘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데 대한 압박일까요 아니면 이낙연 후보 지주일 만회를 위한 전략일까요 라는 질문 전 지사직 압박은 잘 안 될 거라고 봐요 이낙연 후보 죄송합니다 이재명 후보라는 캐릭터가 그런 데서 이러니까 부담돼서 못하겠다 이렇게 할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용이 없었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소용이 없었다고 보고 본인의 배수진의 성격이 강한데 그런데 이게 지금 공교롭게 윤희숙 의원 사태안이라고 맞물려 있단 말입니다 둘 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 자체가 중간에 굉장히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어서 타이밍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좋은 전략은 좀 아니었던 것으로 보겠습니다 유희숙 의원도 어차피 투표를 해야 돼요 만약에 하면 두 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런 데다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세 번째는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에서는 후보를 안 낸다라는 걸 만들었다가 바꾼 게 이낙연 대표 때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당연히 더 불거져 나올 것이고 우리 진중권 작가님이 이렇게 되면 또 종로에 출마할 거냐라고 여쭤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조금 저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는데 오늘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기자회견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낙연 손학규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주명을 잘 받지 못했다 아무튼 추석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신 두 분께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죠 응답하라 한판 승부였습니다